한국형 최초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돼 우주에서 첫 번째로 분리된 조선대학교 큐브위성의 지상국 신호 수신이 성공했습니다. 조선대학교는 누리호에 탑재돼 첫 번째로 사출된 조선대 큐브위성 스텝큐브랩2의 비콘 신호가 29일 오후와 30일 오전 수신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20회 반복 수신 중 2회만 성공한 것으로 현재 위성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 자세가 안정화되면 완전한 양방향 교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수신에 성공한 조선대 큐브위성은 2019년 경연을 통해 선정된 국내 4개 대학팀의 큐브위성 중 하나로 정상 작동이 확인됨에 따라 주요 임무인 백두산 천지의 폭발 징후와 온도 변화 등의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수신에 성공한 조선대 큐브위성 중 하나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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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대 큐브위